안녕하세요 뭐다 물어보셨어요? 강삼돈 포인트 내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강삼돈 포인트 알려드리면 저희 유튜브에 나와주실 생각 있으세요 예전에 등대가 무너졌거든요 거기가 등대 밑에 감손돈이 생겼거든요 거기 등대 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뒤쪽이 많아요 앞쪽보다는 뒤쪽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감손돈 저희가 뒤에서 작업하면서 감손돈 다 앞으로 내보내드릴게요 완성하세요 시작 안녕 안녕 요즘에 영국이 행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돌멍게 드디어 안전을 했잖아 각도하는 찬거 아니에요? 올해 그럼? 안전을 찍었잖아 찬멍게 돌멍게 자연세한 찬멍게 돌멍게 아니다 돌려왔다 어제 요즘 기억 안 나고 둘 다 똑같다 아니 너무 있다 애가 한 가지만 있다 애가 몸쓰는 애가 한 가지만 있다 애가 그니까 퇴직되면서 반수면 된다 반수면 된다 반수면 된다 그래도 몸은 잘쓰잖아 눈만 잘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눈만 잘쓴다 타라라 체력은 좋잖아요 노란 눈만 잘쓰면 되죠 네 오늘 돌멍게 파이팅 갑시다 네 그럼 돌멍게 다음으로 물속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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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새 갈머리를 장착했거든요 어때요? 원래 새신을 딛고 오디려고 팔짝 아주 컨디션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요즘 장비빨을 한번 그래서 느낌 좋습니까? 느낌 아주 좋아요 찰떡이에요 찰떡 한번 해볼게요 야 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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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쉬는 날에 대장가운 한 번 갔다가 구매했습니다.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예술이지 않습니까? 오늘 왠지 최고 기록 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한 번 따로 가볼게요.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이리 cand해지고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이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너무 Seems like cider. 화면을 잠시 끌고 찾아봐야겠어 너무 없어 아직 조금 조금 크기가 작은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큰 자리가 모여있는 자리로 한번 찾아봐야겠어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면 돌 번개가 없어 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크기가 좀 크고 그런 걸 따고 싶지 작은 거를 안 따고 싶어요 상품성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자긍심 있잖아요 내 물건 내가 잘못해 선물의 프라이드 여러분 조금 많은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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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크고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돌아가야겠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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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옛날엔 제가 봤는데. 저희는 경계를 하는 애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 저희는 딱. 면이 딱. 이렇게. 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잘 못 잡아요. 자기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다음에 봄또다리 맨천으로 잡는 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립 같은데 숨어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잘못 들어가서 좀 멀게 했는데 다시 돌아볼게요 잘 찾아보세요 전화인가요? 제 이름은 노이! 감정이죠? 미장 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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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인가요? 진짜스타잉 icular 메니고 emptiness diszus 위장 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요즘에는 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